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4883님이요. 상훈씨 아무것도 안했는데 너무 벌써 재밌다고. 아 그래요? 뭐 하면은 정말. 난리 납니다. 큰일 나겠네 진짜. 보이는 라디오니까 계속 읽어야 되겠다. 네 춤을 추고 계십니다. 이은지님 읽어주세요. 네? 이은지님 어디 읽으세요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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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읽어주세요. 어디 계신데요? 화면에. 정상훈씨 너무 잘생겼어요. 네 너무 잘생겼대요. 네 감사합니다. 또 우리 실물이 또 잘생긴 정상훈씨. 감사합니다. 이한나님이 우와 양꼬치 앤 칭따오 정상훈이 다야. 중국어 잘한다야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중국어 잘한다야. 완전 팬 찐팬야. 이렇게 남겨주셨네요. 아유 감사합니다. 올라오는 사연 다 중국어로 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.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진짜 실제로 중국어를 잘하세요? 저요? 아니요. 절대요.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홍콩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때 이제 광둥어를 배우게 되고 광둥어를 이제. 영화도. 네네. 그때 뭐 이렇게 해서 억양만 배우게 된 게 지금은 이게 장끼가 된 거죠. 오 그러셨구나. 네네. 절대 중국어를 잘하진 않고요. 전 무슨 시험에 합격하신 줄 알았어요. 너무 잘하시길래. 공무원 시험 학교. 아 네네. 중국어 시험 학교. 네네. 아 그러시면 안 돼요. 네. 6691님이 정상훈씨 인별그램 팔로잉 하고 있는데요. 저도 하고 있는데요. 정확히 2019년 7월 5일에 올라온 피드를 보고 감동하셨다고. 네. 뭐라고 했죠? 진심으로 연기 잘하는 배우라면서 제 사진을 또 올려주셨거든요. 저도 궁금해요. 이때 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?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하선씨를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했거든요. 근데 이제 연기는 사실 모르잖아요. 제가 경험해보지만 아는. 같이 안 해봤으니까. 네. 그런데 오세연. 오세시의 연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선씨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 저 처음 만났을 때 잊혀지지가 않아요. 왜요? 그때 하선씨가 지금 너무 밝은 분이잖아요. 에너지 파워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때는 어? 오늘 아프신가? 감기 걸리? 독감 걸리셨나? 매니저한테 물어봤어요. 그런 식으로. 너무 안색도 안 좋고 너무 기운이 안 좋길래.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행위 자체가 다 이 인물. 인물하고 같이 그런 공기. 뭐 이런 흐름.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인사를 하는데도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. 근데 그 불편한 그림이 외래요? 화면상에서는 굉장히 좀 잘 나왔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. 그래서 하선씨한테 굉장히 한 수 배웠다. 아유. 저는 굉장히 실제로 너무 좋아하는 배우였지만 이렇게 좀 집중을 해야 되니까 사이가 좋지는 않은 그런 사이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고. 실제로는 전 너무 좋았죠. 장대역이 됐다 그래서. 네. 나중에는 이제 그 마음을 알게 됐죠. 우리 또 하선씨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. 아끼는지에 대해서. 아유. 그건 4758님이 또 얘기해 주셨는데요. 캔디 인터뷰 보니까 드라마에서 연기하면서 정상훈씨한테 고마웠다고 했던데. 어. 왜 얘기를 했냐면요. 아니 연기를 처음에 같이 하는데 연기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분이. 정말 한 방 먹었어요. 그래서 그다음부터 더 열심히 준비를 했고. 정말 무슨 야구 등판하듯이 정말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. 너무 잘하시니까 같이 맞춰서 잘해야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굉장히 초반에 이렇게. 아이고 무슨. 너무 힘들었습니다. 너무 잘하셔가지고. 아유. 전 너무 즐거웠어요. 너무 행복했고. 눈물이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. 막. 아유. 근데 너무 연기를. 저는 상대적이거든요. 진짜 연기를 너무 주우시니까 저한테. 아유. 야. 이거 칭찬하다 끝날 것 같은데. 아유. 그만하자. 여기까지 하고요. 아니요. 계속 하라고요. 아하. 너무 좋은데. 네. 하하하하.